아 중학생이 이렇게 썼다는 거죠? 네 이렇게 쓰기는 그러니까 지금도 소설집 내서 베스트셀러되고 아 소설집도 내가 베스트셀러를 했습니까? 소설도 냈잖아요. 아 예 뭐 이야기 집. 제목이 뭐죠? 지문사냥. 아니 단편. 단편소설. 소설까지는 동화 같은 이야기들. 13만부나 팔리셨죠. 우와 대박이네. 소설, 시, 음악. 언제 제가 이렇게 영감이 잘 떠오릅니까? 저는 뭐 할 때는 언제나 그 술 먹은 다음 날. 술 먹은 다음 날. 숙취 상태. 약간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닌 상태에서. 그렇죠 그렇죠. 나도 아니고 남도 아닌 상태에서. 오케이. 유체이탈 같은. 멀쩡할 때 안 나오던 멜로디 같은 게 나와요. 쟤가 아닌 거. 제가 맨날 가던 길이 있잖아요. 하다 보면. 그 길이 아닌 길이 좀 나와요. 어? 이거 이놈 봐라? 그러면서 이렇게. 숙취 상태에서 쓴 곡이 뭐예요? 거의 지금 아까 나온 것들. 다 숙취 상태에서. 그러면 거의 대체로 술을 먹는다고 봐야죠. 저녁에. 아 숙취 상태에서. 근데 확실한 거는. 네. 술 먹고 바로 쓰잖아요. 네. 그러면 그때는 최고인 것 같은데. 다음날 들으면. 그냥 하나도 쓸 게 없어요. 어떻게 그런지. 그때는 막. 쉬시요. 제가 저한테도. 이런 곡을 주셨군요. 그래서. 그런 말까지 녹음돼 있어요. 막 이렇게. 막 술 취한 상태에서. 그 다음날 들으면 막. 나 혼자 듣는데도 너무 창피한 거 있잖아요. 막. 전화를 부수고 싶고 막. 있어요. 딱 숙취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. 아 근데 책만 읽기로 굉장히 유명하시던데요. 그것도 외국서죠. 아 아니요. 제가 책은. 네. 원어로 보십니까. 그러면 그 약간 안 쓰던. 근육을 쓰는 듯한 느낌 같은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좀. 뭐가 막혀서 뭐가 잘 안 되면. 안 되는 외국어를 좀. 책을 이렇게 보고 이러면. 근데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러는데. 일어는 거의 뭐 원어민 수준입니다. 아 그래요. 네 완전히 원어민. 완전히 원어민 수준. 아 1급 자격증 있지 않습니까. 1급을 다 썼죠. 아 1급을 다 썼죠. 영어는 왜 교포들이 있잖아요. 영어는 왜 교포들이 있잖아요. 워낙 있으니까 많이 방학 때마다 와서. 왜 클럽을 석권하잖아요. 왜 치고 들어가야 틈이 없다고. 일본은 가만 보면. 미국인 관광객보다 일본의 관광객이 훨씬 많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. 술집 같은 데서 이렇게. 메뉴를 보면서 곤란을 겪고 있는. 일본 여성 이런 분들한테. 그래서 가서 왜 뭐. 질문 대신 좀 해드릴까요. 어 뭐 이렇게 이렇게. 그럼 너무 좋지. 정말 촌막들. 그렇죠. 그렇게. 그럼 그렇게. 낯선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게 정말 좋지. 저도 이상형이 낯선 여자거든요. 낯선 여자랑. 수잘데기 없는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그냥. 하아. 여자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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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. 저기 보세요. 저기 저 밤에 딱 하니까 풀장 있잖아요. 여자분 일본 분 세 분이 딱 있더라고. 비키니 입고. 내가 한 시간 동안 딱 이렇게 드는데. 너무 궁금하잖아요. 뭐가. 그냥 궁금한 거예요. 모든 게. 선글라스를 딱 켜고. 제가 생각할 때는 저 여성들도 분명히 날 궁금해했을 것이다. 아니 그냥. 왜. 아니 선글라스 딱 켜고. 딱 하나 하고 책만 탁 보고 있으니까. 아무도 주의 없이. 그냥 싹 갔잖아요. 뭐. 그냥 한 말 탁 물어봤어요. 뭐라고. 도쿄 도쿄. 그러니까 여자랑은 세 분이 똑같이. 오사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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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. 하고. 쏙 지나갔어. 그게 대화의 끝이었어. 끝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뭔가. 서살 때면 얘기를 하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. 남자들은. 그렇구나. 네. 다른 게 아니라. 특히 유부남들은. 우리가 뭐. 거시기 한 게 아니라. 거시기. 만나가지고 이걸 하고 싶어. 익숙한 것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은.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. 저번에 프로그램 하면서 들은 건데. 그 가족끼리 여행을 갔잖아요. 텐트 치고 놀단 말이에요. 근데 옆에 아가씨들이 왔어 세 명. 그럼 남편이 거기 가서 일을 도와준대요. 감히. 우와. 그니까 거기 가서 불로 붙여주고. 맞아. 불로 붙여주고. 고추장 갖다 주고. 고추장 갖다 주고. 텐트 못 피니까 이거 다 해 주고. 그래서 부인한테 작살난다는 거예요. 작살라는 거 알면서도 내 영혼이 여기 다 있는 거야. 그럴 수밖에 없죠. 그걸 뭐 바람을 피겠다 그런 게 아니라. 우리란 존재가. 우리란 존재가. 그걸 가사로 어떻게 주면 안 됩니까. 그런 존재. 좋은데요 제목. 지금 어떻게 안 될까요. 우리란 존재는. 지금. 우리란 존재. 어떻게 여기서 기타로. 당신이 싫은 건 아니에요. 그렇죠 그렇죠. 가정을 포기하겠다는 건 아니에요. 단지 저희 자들이 궁금할 뿐이에요. 왜 내가 밥에 주면 안 되나. 익숙한 당신이 싫지는 않아요. 그렇지 그렇지 가셨다. 낯선 것이 좋아요. 그래 그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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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